국가보험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 참전용사와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보헌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희환 국가보험부 차관은 29일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해 70여 년 전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보헌부의 국제보헌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면담 후에는 유엔군 사령부 정전협정 기념실을 방문해 전시물을 살펴본 데 이어 6.25 전쟁 추모비를 참배하며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국가보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유엔사와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장병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